7시 오늘 제주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뜨거운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연속 대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출연 순서는 출연자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로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제 개편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구 수는 기존대로 3곳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현행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제주지역이 3개의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 3개의 지역구 의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는 만큼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포함하는 호남권역의 제주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 명부에도 제주 출신 인사들의 명부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 국회의원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민주당 경선부터 지금 큰 관심이거든요. 김은함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현직 도의원들이 도전을 하느냐 등이 변수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선과 관련된 룰, 공천 룰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룰과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공직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정해지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누가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못했다면서 여당 국회의원 책임론을 또 제기할 법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이 16년 가까이 제주 국회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보여준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반론을 제기해야 하고요. 내리 4번 연속 민주당이 국회에 진출을 했지만 특히 4.3 진상규명과 특별자치도 설치 및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보여줬던 성과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고 예를 들면 4.3 유해 발굴 사업이라든가 진상규명 작업들이 완전히 올 수 없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도전과의 협지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 소속 그리고 무소속 소속 도지사와 국정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력적 강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문제가 큰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4.3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3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 중이에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있죠. 이미 국회 내에서 담당 상임위원회, 행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그게 계류 중이 있고요. 1차 심의를 끝냈고 거기에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정부가 105선과 관련된 소요 예산 추계액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리트와 관련해서 20대 국회는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의 일정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하루속히 국회의 협의회 상임위를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 배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가한이라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미 가한은 향안부에서 갖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에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공개할 단계는 아니었고 다만 지난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음 회의 시에 예산 추계액을 가져올 것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 행안부 쪽에서는 또 협의를 해서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 절차에 맞춰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문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께서 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지역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서는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제2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2도가 요청했을 경우에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공항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전민 백지화거나 세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것은 저는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고 쟁점이 해소된다면 저는 현재 제2공항 부지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입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진다면 저는 다시 또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해법으로 지난해 8월에 의원님께서 KBS 쟁점 토론에 나오셔서 공론조사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주셨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공론조사든 여론조사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도가 중심이 돼서 저희도의회와 또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해서 저는 방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체에서 이제 공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공론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여론조사를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여론 수렴에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아니라 생태와 또 환경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계신데 이것도 아직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정부에 다니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제주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권 로드맵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저희도와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당특위 차원에서의 입법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 세종특위 과정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행보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